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국정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부설민주연구원장 그리고 MBC의 기자 세 사람이 식사자리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가 뭐냐 하는 게 또 정치판의 새로운 정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은 국가정보원장은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 마스트라고 불립니다 스파이 두목이라는 뜻인데 이 비밀을 유지를 해야 할 기관입니다 이 사람이 비밀 유지에 실패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밀 유지에 실패했다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기관의 국가정보원이거든요 그래서 더 팩트라는 인터넷 매체에 동선이 노출되어서 보도가 되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보기관은 여기는 또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도 여러 개가 있어요 경찰에도 검찰에도 군에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입니다 그 전에 이름은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중앙정보부였어요 국가정보기관은 다른 나라와 접촉할 때 그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CIA와 협조할 때 다른 정보기관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정보원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메인 서버까지 공개가 되고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까지 수사 차원에서 널리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지금 외국에 제대로 돌아가는 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가 넘어가면 비밀이 샌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의 상청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천안함 폭짐을 부정했던 사람이 지금 국가정보원 수뇌부에 있습니다 미국 CIA가 또 일본 정보기관이 이런 국정원장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기자의 회동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능이죠 정보기관의 무능입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느냐까지도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 참석했던 MBC 기자가 MBC 기자가 공개를 했는데 무슨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서원장이나 양원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눈 이야기는 정보기관장이 같이 있었으니까 동석했던 기자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쓰는 방식이 있죠 NCND라고 그래요 확인해 줄 필요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글을 한번 볼까요 서원장과 양원장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났고 동석한 사람은 셋 이외에는 없었다 민감한 정치 이야기는 없었다 오히려 남북관계나 정치 이슈에 대해 제가 두 사람에게 특히 불편한 선소리를 많이 했다 예전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조직이 있어서 여론 수렴도 하고 소통도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 국정원장이 직접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게 다 정치 아닙니까 남북관계 이거 다 정치입니다 정치 남북관계를 뺀 정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남북관계나 정치 문제에 대해 제가 두 사람에게 특히 불편한 선소리를 많이 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정치를 논화했다는 이야기죠 오간 이야기는 서원장님이 국정원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국내 조직을 없애다 보니 원장이 할 일이 많아지셨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러면 원장이 지금 국내 정보 수집하고 다닙니까 그 차원에서 만난 겁니까 이것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아닐까요 양정철 원장의 귀국 인사를 겸한 자리였다 총선 이야기는 없었고 한반도 정세와 개인적 인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반도 정세가 정치가 아니면 뭡니까 이해원 정보위원장은 취재한 언론사와 이야기했더니 21일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45분까지 사이는 둘만 서훈, 양정철만 있었던 것 같다 본인은 총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라고 이해원 씨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통로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국가정보원을 찾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두 원장의 미래의 진실을 밝히고 관권선거 시도의 의혹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훈 원장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시간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논란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언론을 향한 날선 공격 그리고 동석했다는 모 기자의 당황한 상황 설명뿐입니다 왜 정보기관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해명을 기자로부터 대신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는 모 기자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나 여건상 여전히 독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권력자와 민주당 내 최고 공천실세 총선 전략과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거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의 살성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자와의 동석 역시 또 다른 의혹을 증폭합니다 해당 기자는 대북 담당 기자라고 합니다 대북 정책 관련 핵심 정보는 국정원장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북한 관련 이슈를 키워서 여론을 휩쓰는 북소리 정치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양정철 원장은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현역 의원 3명을 부원장으로 거느리고 있는 총선 기획 책임자입니다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매우 따갑습니다 엄지에 머물며 소리 없이 헌신해야 할 자리가 국정원장입니다 여당 선거 전략을 설계하는 곳이 바로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이들이 마치 지하선거 벙커와 같이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치 퇴보의 먹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뜻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해도 지금 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다면 사적인 만남에 불과했다면 왜 정보위원회 소집에는 응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정원장의 도망, 민주당의 이러한 반대 모두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정말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가장 엄정한 정치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스스로 여러 가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정치관여를 하지 않겠다, 정치개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이 중체대한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을 총선기획자와 만났다 매우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매우 심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공사 구분 없이 이것은 요구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사적인 만남으로 피해갈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저희는 요구합니다 국정원장은 가장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고도로 요구되는 자리에서 가장 심대하게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국가 이익을 위한 일, 일이면 됩니다 문제는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 자체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만난, 어제가 아니죠 몇 시 전에 만난 이 두 사람은 보완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한 사람은 기자예요 아니 기자가 비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비밀을 지킵니까? 더구나 세 사람이 만났어요 이미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같이 동석했던 기자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만남 자체가 이미 공개가 되었으니까 공개되면 할 수 없어요 공개되면 그게 다른 의혹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리고 국정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방공자유전선에서 땀 흘렸던 사람 피 흘렸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감정은 흉악하죠 전임자 네 국정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그중에 이병호 국정원장은 80을 넘긴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거의 대부분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은 남한의 종북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 같은 과거에도 그냥 관례대로 서여줬던 돈을 다시 과거에 좌파 정권 때 서여줬던 돈은 그냥 덮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이 있었던 특별활동비만 문제삼아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비밀이 특히 김대중 비자금 관련 조사를 국정원이 한 자료까지 해킹했다는 이야기까지 FBI와 협력했다는 이야기까지 법정에 제출됨으로써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보폭로기관이 되어버린 이런 참담한 이런 국정원 이런 국정원을 대표했던 서훈 씨의 국정원장답지 못한 행동 스파이 마스터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 질이 멸렬한 행동 비밀을 지키지 못한 비밀기관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참상을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참상을 봅니다 국정원이란 이 기부 자체는 아주 소중한 기부입니다 정치가 보호를 해야 될 기관입니다 국민들도 보호를 해야 될 기관입니다 왜냐? 비밀을 국가를 위한 비밀 작업에 그야말로 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엄지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순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자랑할 수도 없는 이것은 또 법률로서 재단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정보기관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국가생존 문제에서는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납치도 하고 때로는 암살도 하는 것이 어느 국가정보기관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개인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군대보다도 더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이 국가정보원 나름대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기관이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어떤 모습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은 국정원장 서훈 씨를 북한과의 협상에 투입한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좌파 정권은 간첩 잡는 국정원장을 간첩과 대화하는 그 직무에 맡깁니다 통일부 장관해야 될 일을 국정원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니라 간첩 두목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하도록 만든 특히 김대중 때 김정일과 만나기 직전에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수억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도록 한 이때부터 국정원의 영혼이 망가져버린 거죠 그게 따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국정원장들이 망가진 국정원을 추스려가지고 공산당과 대결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을 딱 정치개입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보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훈 국정원장의 이번의 처신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자업자득이기도 하고 이 세상일이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이 나경원 대표의 이야기가 상당히 온건하게 들립니다 온건하게 들려요 기초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